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이번 주는 왠지 어린이 친구들이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리키친에서도 어린이날을 기념해 귀엽고 재미난 아이템을 준비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 어린 시절 버킷리스트였던 곰돌이를 만들었다면 오늘은 봄하면 빠질 수 없는 피크닉! 봄 소풍을 주제로 한 피크닉불 머링쿠키가 주인공입니다. 따사로운 어느 봄날 봄 소풍을 간 머랭이와 쿠키! 맑은 하늘 아래 꽃동산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조그만 유리구슬 안에 담아볼거에요. 작아진 사이즈만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재미가 있는 디저트입니다. 어떤 재미난 그림이 나올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기대를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쿠킹! 시작! 슝! 오늘의 재료! 피크닉볼 머랭쿠키 쿠키는 지난 시간 드림베어 초콜릿 때 만들었던 반죽이구요. 머랭쿠키는 스위스 머랭범으로 만들거에요. 아이싱 재료구요. 그리고 이건 이소말트라고 하는 공예용 설탕이라고 해요. 이걸로 반짝이는 사탕봄을 만들겁니다. 물풍선도 준비했어요. 오늘 사용할 식용색소들! 거품기나 핸드믹서, 주걱, 채망,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쿠키반죽을 3mm에서 4mm 두께로 밀어 푭니다. 지름 6에서부터 9cm까지 크기 4가지를 구워볼게요. 예열된 오븐에 굽습니다. 흰자와 설탕을 볼에 넣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구요. 약 75도에서 80도 정도로 데운 물 위에 볼을 올려 중속으로 머랭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중속으로 쭉 올리면 머랭 온도를 45도로 맞춘 뒤 중탕에서 내리구요. 레몬즙을 넣고 중고속으로 1분정도 믹싱합니다. 슈가파우더는 생략해도 되지만 슈가파우더에 포함된 전분이 머랭의 수분을 먹기 때문에 습도의 강한 머랭쿠키가 만들어져요. 마무리로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아주 당당하기보다는 묽은 듯 쫀쫀한 질감의 머랭입니다. 머랭을 적당량 덜어내어 조색합니다. 기와 손발을 짤 용도로 작은 파이핑백에 담습니다. 먼저 고양이 쿠키부터 짜볼게요. 원형 깍지를 바닥과 간격을 둔 채 수직으로 짭니다. 일정한 힘으로 짜내는 게 중요해요. 이번엔 고양이 머랭이에요. 독특한 무늬가 있어 짤때 은근 까다롭지만 굽고 나면 아주아주 귀엽답니다. 골고루의 수분을 사용합니다. 공간장은 이번엔 피크닉쿠키를 예쁘게 꾸며줄 꽃들을 머랭으로 짜볼거에요. 남은 머랭으로 동명 실리콘 몰드 뒷면에 구름을 짜볼게요. 사탕 돔에 올라갈거라 평면이 아닌 도명에 작업했어요. 예열된 오븐에 붓습니다. 쿠키 완성!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구름 머랭도 밑이 오목하게 잘 구워졌어요. 머랭쿠키와 아이싱의 조합으로 피크닉 동상을 더 멋있게 꾸며봐요. 거품기로 잘 섞어준 뒤 슈가파우더를 적당량 추가하며 원하는 되기를 만드세요. 완성된 아이싱은 마르지 않게 꼭 공기와 차단시켜주세요. 조색한 아이싱으로 풀밭을 만들거에요. 다음은 라탄 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 피크닉하면 맛있는 디저트들이 담긴 바구니 빠지면 섭하죠? 나무 패턴처럼 5조각의 상자와 손잡이로 나눠 그린 뒤 조립을 할거에요. 구름 사이에 예쁘게 핀 햇님도 그리구요. 디저트 접시와 마가렛, 바게트도 만들어 봤어요. 디저트 접시와 마가렛, 바게트도 만들어 봤어요. 잘 건조된 풀밭에 돗자리를 깔아줍니다.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짰어요. 잘 건조되면 바구니를 조립해 봅니다. 잘 불어질 수 있어서 여러개를 만들어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송할테를 냄비에 3분의 1 정도 붓고 중불로 천천히 녹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녹이면 덩어리 져서 잘 안녹거나 냄비 바닥이 탈 수가 있어요. 조금씩 넣으면 녹이는게 좋습니다. 물풍선을 준비하고 설탕 시럽의 반만 풍덩한 뒤 조심히 건져냅니다. 뒤집어 컵 위에 얹혀 굳힙니다. 금방 굳을거에요. 물풍선 밑부분을 가위로 구멍내 물을 천천히 빼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데코레이션 타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피크닉볼 완성해볼까요? 사료를 좋아하는 쿠키에겐 주먹밥을 쥐어주고 밥보단 간식에 관심 많은 머랭이에겐 마가렛을 쥐어줬어요. 저랑 커플룩으로 노란 꽃모자를 씌워주니 더 귀여워진 머랭이에요. 분홍빛 머랭꽃을 얹은 쿠키랍니다. 머랭꽃들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아이싱으로 접착합니다. 나름 피크닉이라고 돗자리에 디저트도 챙겨오고 샛노랑 모자도 써보고 고양이들도 봄나들이 갈 땐 맛있게 먹고 예쁘게 꾸미고 노는 건 똑같겠죠? 사탕돈 위에 아이싱으로 구름과 햇림을 붙여 마무리하면 끝! 작은 돔 안에 아이템을 많이 넣을수록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는 작품 같아요. 작은 돔 안에 아이템을 많이 넣을수록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는 작품 같아요. 너무 귀엽고 짱 영롱하고 완전 예쁘지 않아요? 유리구슬로 덮여있어서 꼭 스노우볼 같은 느낌도 들고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머랭이와 쿠키가 짜잔 하고 나타나요. 우리 머랭 쿠키가 오미에조미 핀 봄꽃 사이에서 노는 거 보니까 바람만 봐도 벌써 마음이 부근하고 행복해지네요. 사실 고양이들은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처럼 산책이나 소풍을 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주아주 만약 언젠가 머랭이와 쿠키랑 같이 꽃놀이를 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그 상상 속 모습을 담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의 추억이나 상상 속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든 디저트는 예상하셨겠지만 이대로 이렇게 와악 먹기보다는 눈에 양보하려고요. 팍 깨서 먹는 것도 좋은데 추억이 깨지는 것 같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바다쿠키는 아이싱쿠키라서 달콤고소하고 유리구슬은 뽀키사탕처럼 달달하답니다. 그리고 이 유리구슬의 투명 영롱함이 유지되려면 공기와의 습도를 차단하는 게 아주아주 중요해요. 이제 봄입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큰 편이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고 포근한 오늘의 쿠키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어린이날 부근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머랭아! 인사! 인사! 어 그래 인사! 자다가 깜짝 놀랐어.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피크닉 폴 머랭쿠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에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